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는 사실상 최악의 한 주였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수가 속절없이 급락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더 답답한 부분은 국내 증시가 유독 많이 밀린다는 겁니다. 중국 증시도 견조하고 미국 증시도 이만큼 하락하는 것은 아닌데 유독 국내 증시, 그중에서도 유독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수급적인 부분도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하는 주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매매라든지 공매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수가 하락을 부르는 거의 죽음의 소릉돌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펀더멘탈상으로 저평가에 들어간 것은 분명하지만 저평가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수가 반등하는 것은 아니죠.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유지될 수도 있고 저평가가 더 큰 저평가로 갔다가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의 하단을 잡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고 최소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5일선을 회복을 해야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준비가 되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는 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대부분 마이너스가 크실 텐데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어차피 지금은 매도하실 수는 없는 상태니까 보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현금이 있어서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최소한 하락 추세가 진정되는 시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5일 2평선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시기에 시장의 5일 2평선 회복을 확인한 이후에 저가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이 있고 큰 상승과 큰 하락이 있습니다. 큰 하락 뒤에는 또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주식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지금 힘드시겠지만 잘 넘기다 보면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수익의 기회는 충분히 오니까요. 또 이런 시간을 공부하시는 기회로 상화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런앤런을 통해서 기회들, 한번 잡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왕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금주 시왕 점검인데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급락을 만들고 있는 이유, 이거예요.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됐다는 거죠. 금리 인상,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악재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죠? 경기가 꺾일 수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경기가 꺾이면 기업의 실적 기대치도 낮아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버티게, 혹은 버티게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을 줄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 금리 인상은 무섭지만 일단 경제는 회복되고 있고 기업 실적은 괜찮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상도 무섭고 인플레도 안 잡혔는데 경기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니까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낮아져요. 이게 문제죠. 결국은 이런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이 해소가 돼야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아직도 전혀 잡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죠. 악재가 쌓여있는 국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를 한번 보시면 0 위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0 아래로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 소비 관련된 지표, 생산 관련된 지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표가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지수에도 압박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있어요. 지수가 꺾이려면 아예 확 꺾여야 됩니다. 왜? 확 꺾이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호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매하게 우하향을 하면 금리는 금리대로 무섭고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고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 지표는 결국은 빠른 회복을 보이든지 아예 꺾여버리는 게 낫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우하향을 밀리는 게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가, 여전히 큰 문제죠.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요시기입니다. 요시기부터 바닥을 찍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희망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가 있는데 바로 원유입니다. WTI 가격을 보시면 여전히 물론 1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고점을 찍고 살짝이나마 꺾이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어요.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90달러 선 정도까지 내려와서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인플레 리스크가 조금 더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해주는 것이 증시에 도움이 되니까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포커스는 경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니까 경제 지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가의 흐름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을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든됩니다.